한글자막 by 한효정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예고를 해드린 대로 암호화폐에 관한 전망이 오늘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오늘 모실 분이 한표준권의 베스트 애널리스트잖아요 소연 부장님을 모셨는데 글로벌 전략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사실 가장 인기 있는 패널이었는데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1년 반 동안 못 나오셨다고 오랜만에 모셔서 크립토이코노미, 감호화폐 얘기를 듣게 될 줄이야 시장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여튼 이것저것 한번 여쭤보죠 오늘 다 못하면 밤에도 모셔도 되고 녹화하면 되니까 한국세전위권의 박소연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딱 작년 이맘때 모시고 처음인 것 같아요 작년 초 우한 막 터질 때 그때 내가 기억이 나거든 그때보다 두 분 다 더 미남이 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평을 해가지고 욕먹는 적은 있는데 우리 얼평을 당하냐 얼평을 떠나서 우리 서로 마음이 없는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합시다 저 지금 1년 만에 얼굴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정프로 왜 이렇게 마음이 없다 그래? 난 흑삼전탱이 효과 본다니까 저는 망가졌어요 나는 다시 살아나고 있잖아 우리 김포님은 살아나셨는데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자 우리 박소연 부장님 일단 지금 간다니 그러면 비트코인 암호화폐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죠 그러면 6만 달러 지금 깨졌죠 다시 네 지금 한 5만 4천 달러 5천 달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얘는 얼마까지 간다고 혹시 전망들이 나옵니까? 지금 일부 미국에서 글로벌 아이비들은 20만 달러 간다라는 전망도 있고 20만 달러? 네 25만 달러 가는 전망도 있고 우리나라 돈으로 보게 되면 한 2억에서 3억까지 원 비트코인이 간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오늘 사실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비트코인 전문가도 아니고 암호화폐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얼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냐 네 뭐 사실 얽혀있긴 한데요 제가 작년까지는 한국시장만 보다가 올해부터는 지금 글로벌 전략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느끼시겠지만은 지금 올해는 작년 같은 유동성 상황은 아닙니다 사실 뭐 코로나 이후에 경제 회복을 위해서 전방위로 유동성을 풀었다가 올해는 어떻게 보면 백신 맞고 경제가 재개되다 보니까 금리가 좀 오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신흥국들은 금리를 많이 올리고 그래서 작년같이 주도주나 성장주에 올인해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면 될 만한 컨셉을 핵심적으로 피킹해서 가야 되는 장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골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테슬라 하나 잘 사두면 게임이 끝나는 장이었다면 올해는 선별해서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된다 그러면 올해는 어떤 컨셉이 시장이 핵심이 될 거냐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분기마다 한 번씩 이슈 자료를 발간을 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말에는 저희 한투에서 발간한 리서치 자료 중에 하나가 살아남은 자들이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네 그때 그 살아남은 자들을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백신 맞고 경제 재개되면 구조조정을 거친 가치주들이 올라갈 거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그 컨셉으로 시장이 많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좀 느끼고 있는 거는요 인플레가 올라오고 금리가 올라오면서 이게 서스테이너블한 레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제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금리가 올라오거나 유가가 올라오면 사실 괜찮은데 최근 보면 유가가 브렌트 기준으로 70달러까지 가게 되고 그리고 미국 채 10년물이 1.7을 넘어서면서 그렇죠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기존 주도주들을 사실은 꼭 쥐고 있는 게 그다지 좋은 전략은 아닐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컨셉을 찾아야 되는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경제 재개 관련해서도 기대감이 좀 많은데 저는 경제 재개주에 대해서 무차별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지금 좋지 않은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경제 재개? 왜 그러냐면 제가 세미나가서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꼴찌가 반에서 한 10등 가는 거는 굉장히 쉬운데 반에서 5등 가고 반에서 2, 3등 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어나더 레벨이거든요 10등도 어렵죠 근데 지지난주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전체 실업자 수 중에 43%가 27주 이상 장기 실업자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어요 길이 안 좋다는 거죠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는 앞으로 고용회복이 되려면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일자리를 잃어서 일터에 못 나왔던 사람들이 복귀를 하는 그런 경기회복이 아니라 진짜 6개월 이상 좌비 없었던 사람들이 경기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의 회복이 있어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경기회복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회복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년 사실 3, 4월만 해도 마이너스 유가 갔을 정도로 커머더티 가격이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커머더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작년에 기대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강도와 오래 기대할 수 있는 경기회복의 강도는 생각보다 차이가 상당히 있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서스테이너블한 레벨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채 금리가 1.7까지만 올라도 지금 보면 성장주만 빠진 게 아니거든요 지지난주부터는 성장주뿐만이 아니라 경기 재개되니까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가치주군들 예를 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항공주도 또 빠지고 그리고 미국에서 카니발 같은 경제재개 관련된 주식들도 빠졌는데 현재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를 전체적인 펀더멘탈을 견디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길어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새로운 지금 성장주를 주도할 수 있는 이 주도주를 다시 찾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이 암호화폐 생태계를 하나 좀 키 컨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본론으로 말씀을 넘어가서 드리도록 할까요? 궁금해지네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3, 4년 전 많이 올랐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는 저도 이게 이제 투기 자산이지 중앙은행이나 정부가 이걸 가만둘 리가 없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올해 1월달 미국 OCC라고 미국 통화감독청이 따로 있거든요 우리나라 금융감독은 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나왔어요 어떤 발표냐면 은행들이 앞으로는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유통하는 시스템을 미국 정부에서 감시감독하도록 한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거든요 지금까지는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런 발표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제도권으로 암호화폐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을 구상하고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냐면 최근 중국 정부가 작년부터 CBDC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컨트롤하는 암호화폐를 공식화했습니다 근데 이 CBDC는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중에서 퍼블릭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해당하는 그런 화폐거든요 아시겠지만 퍼블릭이라고 하면 애플이나 구글의 앱스토어에서 느끼시는 것처럼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앱들은 애플이나 구글이 업체한테 이거를 만들어줘 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솔루션들을 풀어놓으면 업체들이 알아서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네들이 앱을 만들어가지고 생태계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올려놓는 거죠 근데 이제 중앙은행이 이런 디지털 화폐를 주도하게 되면 사실상 이런 퍼블릭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중앙은행이 주도를 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자금 세탁을 방지하고 그리고 자본 유출을 방지하는 통제의 의미가 훨씬 더 강한 블록체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중국이 이런 형태의 CBDC 블록체인을 먼저 치고 나가다 보니까 달러 패권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CBDC가 사실은 신흥국에서 먼저 자본 통제를 위해서 도입이 되는 형태로 가다가 현재는 캐나다 내지는 유럽 그 다음에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기축 통화의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암호화폐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이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같은 경우도 파월이 BIS 패널에 출연을 해가지고 암호화폐는 사실 디지털 금과 같은 자산이지 이거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 보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어제 비트코인이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이러한 코인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사실상은 부정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료를 쓴 이유는 미국이 추구하는 블록체인의 형태가 프라이빗이 아니라 퍼블릭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 퍼블릭 블록체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플의 앱스토어 내지는 구글의 플레이스토어처럼 기존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핵의 머니를 가져갈 업체가 분명히 생길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관점이죠 미국이 근데 프라이빗이 아니면 퍼블릭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프라이빗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미국 연준이 발행하는 비트코인 같은 그런 암호화폐가 프라이빗이라는 거죠? 그런 성격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중앙은행이 통제하는 암호화폐는 다 프라이빗 블록체인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굳이 연준이 그거를 포기하고 퍼블릭으로 가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기존에 사실은 달러라는 화폐의 특성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존에 러시아의 루블 내지는 중국의 위안화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본이 유출되거나 내지는 지금 지하경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음성화된 경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음성화된 경제를 양성화하고 내지는 자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통제하는 수단으로 블록체인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달러는 다르죠 달러 같은 경우는 이미 기축통화의 위치를 굉장히 완벽하게 갖고 있는 통화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존의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위치를 그대로 그대로 사실은 블록체인에 위에 올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어떤 은행권의 역할들 그리고 기존의 보험사나 내지는 금융권의 역할들 그대로 블록체인에 어떻게 올릴 건가라는 지금 말하면 연구 영역을 지금 시작한 거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파월 같은 경우가 어제 발언하기로는 연구 영역을 줬는데 한 2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신흥국들의 목적과는 달리 기존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블록체인을 택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태계를 구축하는 역할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몇 개 지금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해서 기존에 사실은 보시는 코인들은 가격이 변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당 1코인 가격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 BOA나 몇 개 은행들이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데 보면 은행들이 약소가움도 발행하고 CD도 발행하고 여러 가지 단기 사체들을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과 사실은 똑같은 형태가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행들이 발행하는 사실은 CD나 이런 형태의 단기 사체들이 앞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의 형태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이 미국 금융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달러 패권을 그대로 블록체인 위에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미국의 어떤 기존 입장들이 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완전하게 허용할 건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자신이 없어요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중국과의 통화 시스템 패권 경쟁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패권 경쟁에서 이기려면 원래 속된 말로 하게 되면 쪽수가 많아야 이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에는 생태계 전략으로 테크의 해계모니를 한번 강렬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이번 금융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생태계 대응을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게 저희의 시각인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연초부터 지금 업체들이 스퀘어나 테슬라나 내지는 페이팔도 실제로 비트코인을 사거나 내지는 본인의 결제 수단에 이걸 집어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미술품 거래하는 크리스티 같은 경우에도 자세한 결제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허용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모건 스탠리 쪽에서 자사 피비들한테 어떤 메모를 돌려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잖아요 다음 달에 우리가 비트코인 관련된 상품들이 한 3개 정도 나오는데 너네가 관련해서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으니까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국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결국에는 기존에는 제도권으로 분명히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중앙은행이 이것을 놔둘 리가 없다라고 생각했었던 기존 이 크리프토의 영역들이 제도권으로 한 발 한 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월 25일에 특금법이 지금 발효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서 사실 현재 법안이라는 거는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로 인한 부작용들을 막기 위해서 내지는 네거티브 이펙트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어지는 법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사실상은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부터 지금 우리나라 암호화폐 양도 차이 과세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자산이기 때문에 과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그런 수순으로 간다고 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전기차와 내지는 2차 전지의 생태계에서 핵의 무늬를 가져갈 기업이 어느 기업이냐라고 해서 테슬라를 사실은 많이 봤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사실은 시작될 새로운 생태계는 어떻게 보면 이러한 결제 생태계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비트코인 관련된 마이닝 기업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관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재 미국 내에서 여러 가지 ETF가 있는데요 BLOK라는 ETF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ETF에는 마이닝 기업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리고 기존 미국에서 지방은행들 중에서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은행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기존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얘기했던 기업들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생태계 전략으로 가는 것이 미국의 기존 테크업체들이 했던 것과 굉장히 똑같은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역시 여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긴 한데 정말 여러 가지 코인들이 막 생겨갖고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풀어주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달러가 지금까지 패권을 가진 것은 달러로 이거 석유 결제하고 전 세계 무슨 무역할 때도 달러로 다 통일된 하나의 통화로 이루어졌을 때 패권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른바 여기저기서 막 이 달러 저 달러가 쓰인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미국 달러에 패권이 있겠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이 지정하는 하나의 코인이 뭐가 있으면 걔가 패권을 가진 뭔가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냥 여러 코인들이 다 같이 어떤 생태계를 이루는 그것이 우리 미국의 패권이다라고 하기는 이건 좀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패권이라는 것을 달러라는 그냥 화폐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달러가 대변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볼 것이냐 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달러라는 이 종이가 대변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해계몬이다 패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어떻게 보면 이 금융 해계몬이 올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사실은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이 어떤 형태냐면 결국 디파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탈중앙화 내지는 탈금융 지금까지는 청산소가 존재하고요 거래소가 존재하고 중개기관이 중간에서 있어야 우리가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굴 믿고 돈을 꿔주고 누굴 믿고 예금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증을 하면서 이런 시스템들을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미국에서 페더럴 리저브가 그 역할을 해준 거고 벤쿠오버 아메리카가 그 역할을 해준 거고 그런데 지금부터는 블록체인의 기술을 적용을 하게 됐을 때 이러한 중간 청산소가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에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노드가 공개가 되고 여기에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중간 청산소를 믿고 결제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기술을 믿고 결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저희 자료를 보시게 되면 메인넷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메인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코인이 있고 메인네트워크를 만들 수 없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더리움이고요 현재 예를 들면 애플의 앱스토어가 이더리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더리움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금 관련된 시스템, 결제 관련된 시스템, 내지는 대출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면서 하나하나의 별도 프로젝트가 생기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프로젝트를 우리가 완벽하게 만들었으니까 제발 믿어달라고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처음부터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대가로 일단 보상을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 보상을 주면서 토큰이라는 단어가 생겼는데 아마 참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프로젝트에 참여해줘서 고마워 내가 이 토큰을 줄게 그래서 토큰을 줘요 그런데 갑자기 토큰을 받았는데 토큰이 원래 받았을 때는 1달러였는데 내일 자고 일어나 보니까 10분의 1 토막이 난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절대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토큰의 가격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각 프로젝트별로 이자율로서 사실은 사람들을 모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고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자사주 매입하는 것처럼 코인을 사가지고 폐기해요 그러면 사실은 이 코인의 유통 물량이 감소하면서 코인의 가치가 유지되거든요 그리고 에어드랍이라는 그런 용어도 있는데 그냥 무증이에요 무증을 하는 형식으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주는 형태로 이런 프로젝트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이런 프로젝트가 전부 다 사실은 메인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망가지는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이런 프로젝트를 만들었다가 들고 나른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골라서 이게 투자를 하거나 내지는 좀 봐야 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결국에는 이러한 사실은 생태계를 미국이 만들 거냐 만들지 않을 거냐에 대한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한 발 내딛기로 미국 연준이 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현재 연구용액이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신흥국에서 하고 있는 CBDC의 방향은 아닐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퍼블릭 블록체인의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전략으로서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작년까지는 테크를 볼 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IDFA 이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제가 내지는 동의하지 않아도 제 아이폰에 제 어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모종의 어떤 아이디가 공유가 돼서 제가 누군지는 어디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광고를 보고 쿠팡에서 뭐를 검색해서 검색한 상품들을 팔 수 있게 광고를 띄워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올해부터는 지금 미국 정부에서 이걸 하지 말라 이걸 자기 정보를 공개할지 안 할지를 결정도 못했는데 본인이 선택할 수 있게 그렇죠 선택할 수 있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사실은 광고 기반의 테크 사업 모델이 어려워져서 페이스북이 사실 주가가 굉장히 요새 부진하고 오큘러스나 이런 것들로 이제 브레이크두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런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기존 테크 업체들이 기존 광고형 모델로는 더 이상의 수익 창출이 어렵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영역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중에 하나가 블록체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다섯 분이 있으셨어요 박소연 부장님하고 또 글로벌 전락하는 임지우 연구원 인터넷 게임하는 정호윤 연구원 또 은행중권 핀테크하는 백두산 연구원 안도영 연구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이거를 우리 20분 만에 다 소화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자료는 일단 저희를 좀 주시면 저희가 자료실에 좀 올려놓고 이게 사실 제 생각으로는 대단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리스크 테이킹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잘못도 저거 하면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제가 사실은 코인이 더 오를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쓴 자료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이 코인이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까지는 굉장히 다양한 사실은 투자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투자 기회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이런 변화가 지속 가능한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기저에 흘러가고 있는 어떤 경제 논리들을 설명한 자료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게 되면 그냥 일반 퍼블릭 블록체인보다는 규제를 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겠다 이런 쪽으로 파월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생태계가 만들어진다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코인 투자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그 생태계에 참여하는 기업들을 보셔야 되는 거고요 이런 기업 가치 차원에서 이 자료를 접근해 주시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코인이 좋을 거다 무슨 코인이 떨어질 거다 이런 자료가 아니고 이 코인의 생태계가 어떻게 될 거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이라든지 생태계를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잘 찾아봐라 그렇죠 그런 자료라는 거죠 오늘 진짜 아침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고 저녁에 한번 좀 오셔서 한번 시간을 좀 내주시면 주말 버전으로 해서 그렇죠 제가 좀 궁금한 게 많아요 여차장보다 들어갈 상황이니까 들어갔어? 아직 안 들어갔는데 말씀을 좀 듣고 아직 안 들어갔다는 거는 좋은 건 아니지 들어갔으면 미리 들어가서야지 그러네요 자 우리 박 부장님 박소연 부장님 어떻게 좀 시간 한번 좀 다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저희끼리 논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만 뭐 이게 가상 앞에도 그렇지만 시황관을 좀 듣고 싶은데 사실 최근에 변곡점이라고 하니까 시황관에 대해서 따로 한번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우리 박소연 부장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삼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삼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항영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삼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복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삼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